일단 계속 연승이 이어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계속 좋은 모습들이 또 나오면서 경기를 이긴다는 것에 있어서 팀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승리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저번 주에 데뷔 5주년에 오늘 경기로 500전 달성했는데 저도 오래 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일단 시즌 초에는 저희가 좀 돌이켜보면 이제 조합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저희 팀에 잘 맞나 생각해보면 또 좀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고 시즌 초에는 방향성이나 약간 메타 파악 이런 게 좀 덜 됐던 것 같고 지금은 저희가 사실 이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조합들이나 이제 플레이, 인게임적인 플레이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지금까지의 경기력보다는 최근 경기력이 확실히 팀적으로 이제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시기라고 느끼고 있고 또 게임 내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그냥 메타 같은 게 또 저희 팀이랑 지금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. 근데 500전이 사실 많은 선수들이 했을 줄 알았는데 세 번째라는 걸 듣고 좀 순간 놀라기도 했는데 뭐 많이 했다는 게 사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좀 더 많이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. 어 근데 판소를 이제 좀 높이기 위해서는 플레이오프나 그런 것도 많이 가야 빨리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프로 생활에도 좀 높은 곳까지 항상 많이 올라가고 싶어요. 뭐 깔끔하게 천전을 목표로 하고 싶은데 제가 나이도 나이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사실 많이 바뀐 건 솔직히 많은데 지금 다른 팀들도 그렇고 패치 이후에 좀 첫 경기라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일단 뭐 연습이나 내부적으로 뭐 테스트하는 게 좀 여러 개 있긴 한데 그거는 또 차차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디케이는 또 저희랑 또 성향이 좀 반대인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지금 기세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첫 라운드 때 좀 졌 던만큼 이번 라운드 때는 꼭 이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경기도 많이 하고 또 여기까지 올라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운도 많이 따라줬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하면서 운이 주변 사람 주변 사람 운이나 그런 게 많이 좋았다고 생각해서 같이 했던 사람들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고 앞으로는 저도 다른 선수에게 그런 힘을 좀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사실 이제 도란 선수가 좀 되게 이해심도 많고 감정적으로 되게 교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일단 저는 좀 인간미가 느껴져서 좋은 것 같고 또 아무래도 탑에서 굉장히 커리어가 오래된 선수이니만큼 콜적인 부분이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기대했던 대로 이제 도란 선수가 왔을 때 기대했던 만큼을 해줘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. 썸머 시즌 꼭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남은 경기들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지금 경기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